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카페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페북의 사용법들을 한번 배우도록 할거에요. 이 카페는 이번에 새로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카페인 것이구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운영자나 부운영자 아니면 일부 스택 같은 경우에는 카페 관리에서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메뉴가 네이버 카페에서는 카페북 관리라는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게시판 형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쓰듯이 카페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북 관리를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카페구역이 여러분들이 요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저같은 경우 하나 지금 현재 만들었죠. 그리고 카페북 만들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IT기술책 쓰기라고 이렇게 만들었구요. 그래서 양식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글쓰기에 양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 수가 있어요. 카페북 양식을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저희가 반영을 한번 하도록 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카페북 형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책을 만들 때 이게 목차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목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댓글, 그 다음에 읽기에 대한 권한들, 등급들이 있어요. 근데 요 등급들 같은 경우가 현재 여러분들이 카페를 만들 때 요 카페 등급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환영 멤버, 일반 멤버, 학생 멤버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선정이라고 있는데 저자 선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카페북에다가 저자를 선정해서 어떤 저자가 요 카페북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삭제를 하고 이력을 했는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드시면은 이미지까지 등록해서 만드시면은 저같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카페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카페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다가 이제 그 연결을 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 게시판에 보면 게시판 목록 부분이 있죠. 여기 게시판에 어디냐면은 저희가 여기가 좀 헷갈려요. 메뉴 관리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카페북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카페북이라고 있죠. 그래서 카페북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IT 기술 책 쓰기 이런 식으로 카페북을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북을 많이 만들면은 각각마다 게시물처럼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요 게시물은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IT 기술 책 쓰기 여기에 게시물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카페북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는 우선은 북관리 만약 다른 카페북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북관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북관리 쪽이 아니고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여기 전체 보기, 전체 보기로 가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카페북이 개설됐습니다. 라고 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고, 예전에 작성했던 원고를 토대로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예전에 한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작성했던 글이고요. 그 원고를 한번 카페북에다가 하나씩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원고를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워드 파일에다가 우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카페에다 공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쪽을 누르시면은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최고 장이죠. 장. 우리가 책을 볼 때 장, 뭐 꼭지 아니면은 뭐 장, 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럼 이게 하나의 큰 꼭지가 되는 겁니다. 큰 꼭지. 일장이 되는 거지. 일장. 그래서 일장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하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아래 하이페이지를 만들면은 이제 장이, 그 절이 되겠죠. 그래서 절로 우리는 왜 책을 쓰고 싶을까라고 하는 절을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버링 값으로 미리 붙이면은 관리가 잘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조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목차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게시판 형태로 볼 땐 좀 헷갈려요.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북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장이잖아요. 장은 뭐 아무것도 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들어가시고 없는 것처럼, 전혀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목차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왜 책을 쓰고 싶을까?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편집을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편집을 클릭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씨가 워드 파일에서 직접적으로 복사를 하면은 어떤 건 잘 붙지만은 중간에 그림이나 표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깨져요. 제대로 안 붙습니다. 그래서 얘를 원하는 만큼, 붙일 만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노트페이드에다 붙이는 거죠. 노트페이드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를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글씨 크기는 11 정도로 놓고 글꼴은 나눔고리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180 정도 공간을 두고, 장을 두고 그 다음에 양쪽 정렬로 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태그 같은 거 똑같이 게시판으로 태그가 붙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게시 카페에 어떤 방문자나 아니면은 회원들을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검색 네이버 허용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걸 카페북을 말 그대로 멤버들만 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여기를 체크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해제하셔야 합니다. 체크를 저는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글쓰기, 책쓰기, 이런 식으로 IT 글쓰기, 물론 이 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본문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하는데 저는 그냥 빨리 쓸게요. 그래서 꼭 스페이스블록, 이거는 제 카페 이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책쓰기, 그 다음에 지식공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호용을 안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 글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물론 이제 이 책쓰기에서 저자 선정을 하시면 편집까지 이제 가능하거나 아니면 아까 등급에서 일부 사용자들은 편집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편집 형태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정화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글쓰기 정보들을 이렇게 하고 뭐 뭐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수정하기라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봤을 때 아까 이거는 비어있었죠? 두 번째는 이거를 읽으시면은 이렇게 카페보로 안내되면서 바로 볼 수가 있고 이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차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이제 목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새벽 시간을 뭐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조금 제목이 안 좋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인다고 했을 때 확인하시면은 확인하시면은 나중에 이것들을 이렇게 드래그로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밖에서 게시물을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목차로는 이렇게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이제 다른 장으로 옮길 수 있고 책 쓰듯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같이 또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것도 이렇게 붙이셔야겠죠. 이렇게 붙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페북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카페북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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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